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최고위원회의라고 하는 게 지금 정말로 최고의사결정기부인데 거기에 걸맞느냐. 사실 중요한 핵심의사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니냐. 용산 그 당내에서도 5인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으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의원이 저 5명이 누군지 거론을 한 명 한 명 하진 않았죠. 네 그렇지만 이 5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추정 명단이 돌았습니다. 여러 버전이 있지만 김기현 대표가 주재하는 오전 8시 비공개 전략회의 멤버라는 얘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 의장,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박성민 전략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등이 언급이 됐는데요. 논란이 이어지자 김기현 대표는 발끈했습니다. 당대표, 사무총장 그리고 정책위원회 의장, 사무부총장, 당수석대변인 모여서 의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의논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땠습니까?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이용호 의원이 오늘 오전 9시쯤에 오인회 발언을 취소한다며 최고위원회가 위상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하다 튀어나온 잘못된 어휘였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후에 김기현 대표와 이용호 의원이 워크숍에서 만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대표는 이용호 의원도 특별히 의도 갖고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다면서 너무 괴념치 마시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보수 진영에서는 오인회 이런 표현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트라우마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요. 지난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을 치르던 때 중요 결정은 7인회가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7인회의 실체를 놓고 서랑설레가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11년 전과 숫자만 달라졌지 형식이 똑같은 단어가 나오자 국민의힘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라보고 놀라는 가슴이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귀인이 누구냐면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아닙니까? 여기서 귀인을 언급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윤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귀인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남국 의원 등을 꼽았습니다. 저 국민의힘 귀인들을 국민들이 적에 대한 환멸을 느낀 것을 걸음 삼아서 우리는 저분들을 국가의 귀인들로 만들어들어야 됩니다. 다만 윤 전 의원은 양당의 지지율이 별 차이가 없는 건 국민이 볼 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딱히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인물이 저렇게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귀인으로 불린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분위기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의 공천 비리를 파헤쳐 반격 기회를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공천 비리 관련 기사가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황보승희 등 공천 헌금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하영재 의원, 김연아 전 의원도 언급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공천 비리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공방은 더 심해지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역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